이렇게 또 제 노래를 또 대중 가요로부터 이렇게 부르니까 또 이런 거는 또 맛이 조금 있네 그죠? 네! 좀 시원스럽게 뭔가 좀 가슴이 터지는, 좀 부르기 있네 여기 아... 그래서 대중 가요와 쇼프랑은 틀린 재미, 하이클라스, 고음색 쇼프랑은 나갑니다. 아... 조금 이렇게요. 헬프랑은 몰라서 또 대중 가수 분들은 그냥 보기 딱 나아 짖는 또... 약간... 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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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번에는... 어... 어... 일반... 자 이번에는 또 여러분 가수 미화씨의 아자 아 여러분 죄송했습니다 박수 맞이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장대선생님의 아 우리 사무실 5분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제 이제부터 여기서 대박나셔야 돼 여기서 좋은 작품 많이 쓰시고 또 좋은 제자들 많이 키우셔서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장대선생님하고 같이 고생하고 방송 많이 했어요 예 맨날 어? 안 틀어주면 우리 선생님 탈팔을 올리고 있잖아요 방송도 꼭 옥장에 올라가서 팬티만 입고 어? 휴발이 입고 풀을 살려서 죽는다고 맨날 그랬습니다 네 아직 못하셨네? 네 아니 못하셨네 못하셨네 예 감사합니다 아잠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아잠도 보내줘 다司차 예Oka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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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